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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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인자님들 네 이제 또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축제라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무대를 하고 있어서 이 축제가 즐거워지셨고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 너무 후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친구 해피로 열심히 할 경쟁이니까 만두가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사랑합니다 아 대화중이잖아요 어떠세요? 학교에 학교로 오니까 기분일 때 너무 좋으세요 기분일 때 너무 좋으세요 기분일 때 너무 좋으세요 기분일 때 너무 열심히 다녀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정분들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서 학교로 오니까 학교로 오니까 기분일 때 너무 좋으세요 오늘 정말 열심히 응답을 하고 갈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제가 재밌게 오늘 즐기다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다 하고 여기서 응원해드리도록 할텐데요 다음 곡은 저희 너희랑길 이라는 진정으로 가셨죠 네 네 네 네 많이 따라와 네 많이 따라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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